자 오늘은 3600 수조의 미꾸라지 먹방입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일로 오세요. 어우 벌써 난리죠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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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따라다녀요. 낮에 몬스터리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녁에 몬스터 왕의 모습입니다. 조명이 끝내주죠. 친구들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10살짜리 다트니오 제 친구 닮은 구라미도 여기 있습니다. 많이 보셨죠? 이 친구 그리고 우리 블랙다이아몬 친구도 있고 자 여기 뒤에 돼지코 거북이 돼지코 거북이 나이프 알비누 나이프 이 친구도 상당히 큰데 아예 아이스팟은 뭐 계속 카메라를 따라다녀요. 자 미꾸라지가 싱싱하죠? 지금 이만큼의 양 미꾸라지 한 번에 들어갈겁니다. 한 번에 뿌려주세요. 짜자잔 팍! 우후! 우후! 가오리! 가오리 먹방! 오옥시도라스 다트니오 우와 오오오오 짐피스칸 흡입했어 이야 더욱 다트가 밥을 먹으니까 발색이 쫙 올라옵니다. 예 이 친구는 뭐 국내에서도 거의 손에 꼬물 사이즈고 여기서도 엄청난 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 우리 친구들 예 오 넌 한마리 먹었니? 한말도 못 먹은거 아냐 얘 예 예 아이스팟 역시 먹성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런식으로 발색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예 보는 맛이 있죠 오오 배 나온거 봐 혼자 다 먹었나봐 얘는 그리고 우리 다트들이 이렇게 발색이 잘 나와요 그쵸? 거무중쭉쾌인데 미꾸라지만 들어가면 발색이 거의 끝판왕입니다. 다 와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는 아마 저희가 한번만 보여드리고 우리 꿈나무들 뭐 한 봉지 먹는데 글쎄요 한 20초 아직 간에 기별도 안간거 같아요 이어서 그냥 우리 사료 있나? 미꾸라지 조금 남은거 미꾸라지 조금 남은거 자 미꾸라지 남은거야 이제 장난을 좀 처 봅시다 열어주세요 자 이제 한마리씩 장난 영상 도르도르도르도르도르도르도 한 마리씩 던져주세요. 다트도 먹게 좀 던져주세요. 역시 다트가 먹는 게 격렬해. 아우 날아갑니다. 오우 나 올라가서 찍어줘.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